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타깃 리스트 펀드, RBC 비율, 콜금리, 기업담보, 사이버리스크, 사전담보제, FCI, G7 정상회의, 보기 화폐, 산불 원칙, 매칭 펀드, 벌처 캐피탈, 설탕세.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투자자의 위험상향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의 비중을 다르게 배분한 펀드 상품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펀드로부터 위험도가 높은 펀드까지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깃 리스크 펀드라고 그래요. 타깃 리스크 펀드, 위험도에 따라서 배분한 펀드. 그 다음에 BIS 비율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이고 지금 볼 RBC 비율,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BIS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 지표이다. 그래서 이 뒷문장보다도 그냥 RBC 비율이 은행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같은 금융사끼리 초단기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서로 빌리거나 빌릴 때 사용하는 금리가 콜금리죠. 콜금리.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 동산, 무채재산권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을 여기 답이 나왔네요. 기업담보라고 합니다. 이 무채재산권이 뭐냐면 이거는 저작권같이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저작권같은 그런 재산권을 무채재산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무용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이버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지급결제 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결제 불이행 기간에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인데 이걸 사전담보제라고 합니다. 사전담보제. 그 다음에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장단기금리 차. 이걸 기간스프레드라고 하고요. 리스크 프리미엄 등 다양한 금융본수를 활용해 산출한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는 지표. 자 이제 여기 있는 나열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금융본수를 활용해서 산출하여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뭐라고 그러냐면 FCI, 금융상황지수라 그래요. 자 금융상황지수가 0보다 크면 완화적이라는 의미고 0보다 작으면 긴축적이라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판단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매년 선진 경제국 7강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 회화하고 7개 나라가 우리 G7이죠. 그렇죠? G7 정상회의. 이때 7 나라를 여러분들 이거 G7는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은행권 및 주하의 모양, 크기, 손상정도, 위조와 변조의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 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 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를 말하는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기화폐 또는 겨냥화폐라고 합니다. 자 교재 71페이지.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본자유화, 환율의 안정 이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불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파서블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세 가지라는 뜻이죠. 그냥. 그리고 이 딜레마에다가 트라이. 트라이가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노력에 연계해서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와 민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상 지원 비율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벌처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생긴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펀드가 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이 벌처펀드거든요. 그래서 벌처펀드를 모델로 해서 금융회사 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걸 벌처 캐피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설탕세라 그래요. 세금 부과로 음료회사가 설탕 여름을 줄이거나 세금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설탕 섭취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30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설탕세보다 더 많이 때려야 될 건 알코올세 같아요. 아무튼 오늘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